이병훈 의원이 내년 정부 예산안 114억 5천만 원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동남을 이병훈 국회의원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1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회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4개 사업 114억 5천만 원을 추가로 반영한 성과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병훈 의원이 이번에 추가로 확보한 예산사업은 아시아문화광장 콘텐츠 조성과 아시아예술인재 양성 거점공간 조성,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플랫폼 파사드 구축, AI 바이오 헬스케어 플랫폼 조성 사업입니다.